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가지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경악스럽다라고 지적이 나왔던 것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대로 몇백권을 막 삭제를 했었죠. 그리고 그 삭제된 문건에는 청와대에 올라가는 보고서도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된 감사를 방해한 과정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견제하고 있다느니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다느니 정권을 괴롭히기 위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느니 온갖 핑계를 다 들어가지고 현재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면 현 정권에서 왜 이렇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된 감사라든가 수사를 꺼려했었고 또한 지금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하고 이거를 필사적으로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좀 이해가 가는 듯한 그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도된 소식을 보면 우리 정부 측에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오히려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려는 이런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달에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다 2018년도 5월 초 중순에 작성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서 작성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내에는 새로운 원전 건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북한에는 선물로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에 붙은 10건으로 알려졌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는 한국하고 미국, 일본이 1995년도에 설립한 기구로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용 경수로 이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도 5월 당시 북한의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 다시 한번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지금 앞뒤가 맞는 태도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의 추가 건설은 없다라는 입장이 단호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으며 이번 정권의 탈원전 공약은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는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북한 지역에는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인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원전을 선물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산업부 관계자들 측에서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관가에서는 그 시기가 너무나 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건을 만들어낸 2018년도 5월 초 중순은 그해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고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에는 현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었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도 물색을 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는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려는 가능성을 타진한 것만이 아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었는가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감사호 측에서는 해당 보고서 10건을 포함해가지고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400건 이상을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근에 송부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북한 관련된 10건의 물건 말고도 무려 400건 이상이 월성 1억의 조기 폐쇄 관련해가지고 삭제된 문건이라고 하니 이 문건들 조금 더 살펴보면 아마 국민들이 보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문건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진짜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정권은 뭐 지금 탈원전 정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꽤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권의 에너지 전환 정책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대책도 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꽤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에서는 국민들의 뜻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모두 다 무시를 했고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황까지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밀어붙이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이번 정권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조잡한 기술도 아니고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이며 전 세계에서 우리의 원전 기술을 원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는 원전 필요 없다라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타진한 듯한 이런 보고서까지도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폐쇄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그 실질적인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그리고 UN 제재가 분명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UN 제재에 해당이 되는 이런 정책을 고려했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이 되는 행동인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UN 측에서는 대북 지원 관련해가지고 인도적인 지원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현재 허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군수 사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단순히 북한의 식량이라든가 물질적인 지원 또는 북한 애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도움이 주는 것을 넘어가지고 북한이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었던 시점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감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삭제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번 정권이 어느 나라 정권인 것인가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번 정권이 그렇게 사랑하는 북한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이다 라는 일각의 우려가 정말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드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